We must confront the reality of interstellar travel Murph, I love you We must confront the reality Interstellar 200% 즐기 물리 전문가 김성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블랙홀, 웜홀 자 이런 인간의 이런 무한한 과학적 상상이 영원 다시 영화 속에서 우리의 현실로 나올 때 우리는 너무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 바로 이것이 예술과 과학의 너무도 조화로운 행복한 동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무려 3번 해봤는데요 네, 물었습니다 이렇듯 방대한 과학과 우주와 인간을 이러한 감동스러운 스토리의 물결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 너무도 대단했는데요 단지 뭔가 좀 영화에 대해서 깨내미직한 과학적 이론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에서 상당히 좀 보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인터스트라 200% 즐기기 이것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중요해서 간다면 즉, 우리가 중력이라는 고정관념을 조금만 살피하고 정확한 현대 이론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영화는 200% 이상의 즐거움을 드릴 겁니다 오,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자, 중력 그렇죠, 우리 중력 뭐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대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중에 첫 대사 과학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아, 가슴이 많았어요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과학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 우리 중력, 그래요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나 이런 뉴턴의 중력 이후에 무려 지금부터 1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1910여 년부터 새로운 중력 이론인 것이 바로 이 중력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 바로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원의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간의 상대적인 흐름 자, 누구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더디 흐르고 누구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서 파헤쳐봐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알아보고 일반상대성 이론을 가겠습니다 자, 직접 우선으로 가겠습니다 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아주 빠른 속력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형에게는요 시간이 더디 흐르고 지구에 남아있는 이 동생의 나이보다 결국 형은 나이를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주선에 있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구가 멀리 여행을 다녀온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죠 그 지구에 남아있는 동생의 나이가 더 젊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닐까요? 가만, 그렇다면 이 쌍둥이 이야기의 오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 자, 그럼 아이스타인 생각한 기발한 아이디어 쏘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와 이제 저렇게 빨리 달리는 버스에 여러분과 함께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등속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때 가속, 즉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자, 저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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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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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버스가 가속이 되면서 말이죠 버스가 달린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몸이 달라붙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버스를 한번 수직으로 세워볼까요? 저는 지금 위로 가속되고 있는 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요 현재 그 힘에 의해서 반성력 때문에 제 몸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버스라는 공간을요 조금씩 조금씩 쫙쫙 늘려서 지구 전체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과연 중력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컴백!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자,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 때문인지 아니면 중력 때문인지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아인스타는 말이죠 이 중력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큰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즉,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과 중력은 너무 동등해서, 너무 똑같아서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다 같은 거다 즉, 이것이 바로 등가원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의문이 풀리는군요 바로 인류로서가 왜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을까요? 바로 무중력 상태의 우주공간에서 인공중력을 만들기 위해서요 뱅뱅뱅뱅 돌면 바깥을 향하는 원심력이 바로 우리는 중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원리죠 이것도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자,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자, 이 원판 위에는 시계 1과 시계 2가 있는데요 이 시계 1은 원판의 중심에 있고 시계 2는 원판의 가장 제일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자, 이 원판 밖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시계 1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지했고 시계 2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하고 있겠죠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계는 혹은 시간은 어디 흐른다? 자, 그렇다면 원판 위에 시계 1은 정지했고 시계 2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목격하죠 그렇다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시계 2는 어디게 흐리겠죠 시계 1보다 느리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원판 위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판 위에 있는 시계 1과 시계 2와 함께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원운동은 가속 운동입니다 이 가속 운동화는 원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원판 끝에 있는 시계 2는 반성력이라고 하는 원심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속 운동하는 공간에서 나타난 관성력은 중력이다 관성력은 중력이다 아니, 그렇다면 시계 2는 강한 중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중력을 강하게 받으니 시계 2는 시간이 더디 흐르는 것이다 그렇군 중력이 강하다면 시간은 지연이 일어난다 느리게 흐른다 더디 흐른다 제가 이 어지러운 원판 위에서 중력과 시간 지연의 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상황으로 해보죠 쌍둥이 이야기에서 우주여행을 다녀온 형의 나이가 젊다라고 하였죠 자, 이것은 실제 가속 운동을 한 것은 지구가 아니고요 우주여행을 한 우주선이었죠 아니, 돌아오기 위해서 속력을 늦췄다가 유턴을 했죠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가속 운동이 우주선에서 행해졌던 것이죠 바로 가속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이, 중력이 같은 거라 했으니까 바로 가속도 운동하는 그 공간에서의 시간이 더욱 더디 흐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한 가속 운동을 포함한 이 우주선에서의 형의 나이가 더 젊다는 것이죠 역설이 결국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블랙코라는 용어, 곧잘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사랑의 블랙코라든가 또 보통 우리가 블랙코라는 느낌을 받으면 뭔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우주현상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블랙코라는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이론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과학적인 이론의 상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제 관측이 됐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측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주 멀리는 우주에 매우 멀리는 블랙코를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 주변에 어떤 현상이 목격되면서 아, 저것이 바로 블랙코라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 블랙코라 존재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 블랙코라 과연 어떻게 생산될 것이냐 일종의 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 일생에 있어서 그 기나긴 일생에 있어서 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연료를 다 사용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중력밖에 안 남겠죠 매우 매우 쪼그라들겠죠 그렇다면, 어우, 이렇게 부패가 작은 이 안에 모든 진리에 몰려있다 생각해봐요 엄청난 중력차 형성되겠죠 자, 이렇게 실제적인 블랙코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 존재가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좀 더 이론이 발전되어서 그러면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이러한 블랙코라이 있다면 이제 그 연결 통로가 된다는 뭔가 웜홀이란 게 있을 것이고 또, 자, 빨려 들어갔으면 분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해서 화이트홀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사실 이 화이트홀은 아직 이론적 기반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웜홀이라는 것 즉, 어떤 통로나의 개념으로써 차원과 차원 또는 우주와 우주의 연결 통로로서의 웜홀이란 이론이 요즘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웜홀 또, 웜홀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일까? 네, 웜홀 벌레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과가 있는데요 이 사과의 표면을 따라서 건너편까지 벌레가 기어 가느니 이 벌레가 과학을 좀 했어요 바로 벌레구멍을 뚫어서 지름길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붙여진 이름이 웜홀 그래서 어떤 우주와 우주의 통로 혹은 차원과 차원의 통로 혹은 또 우리가 시간형이라든가 이러한 그 통로의 개념으로써 웜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바로 이 영상에 최고가 하나 있죠 바로 이런 블랙홀과 웜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최대한 과학적인 이론에 맞게끔 형상화했다는 것이죠 보통 블랙홀 하면 예전에는 모든게 빨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그 3차원 공간을 좀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 이론에 맞게끔 실제로 킵손박사가 그 이론에 의해서 아주 깊은 자문과 함께 영상화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화에서 우리가 하나의 물리 공식을 봤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듯 블랙홀의 손재가 알려졌고요 또 웜홀에 대한 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그 훌륭하신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 웜홀의 이론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안정스럽고 그리고 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웜홀로 확장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한 상상은 바로 이제 영화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런 웜홀을 통해서 결국 주인공들은요 우여곡절 끝에 자 웜홀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우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토록 바라던 지구와 같은 환경의 행성들이 아 마침 하핀이면 블랙홀 그 우주의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중력장이 매우 강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아니스탄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이 매우 강한 곳의 시간은 더디 흐르고 느리게 흐르고 천천히 이기 때문에 결국 이 행성에서 벌어지는 한 시간의 행동은 결국 지구에서의 7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과학의 이론에 대한 우리 영화에서의 상상이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주고요 또한 이러한 중력이 매우 강한 곳이라면 지구에서 일어난 자연현상은 여기서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자 이제 그러한 방대한 스케일의 감동의 목격은 여러분 직접 이제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는 상당히 많은 상상도 있었고요 또 많은 영화로 다뤄졌죠 자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있어요 일종의 역설인데요 자 우리 인류가 아 꿈 같겠지만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자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시다 아 그런데 여기서 나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무슨 심술이 생겼는지 할아버지가 절대 평생 동안 아 그러면 안되겠지만 결혼을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면 과연 지금의 나는 어디서 온 것이며 또 지금의 나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영화 속에서는 철저한 감시자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의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놀란 감독은 이 영화 속에 여러 장치들을 아주 치밀하게 치밀하게 구성을 해놨었는데요 자 한 가지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자 수인공 쿠퍼의 딸의 이름은 머피인데요 왜 하필 머피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영화 속에 있습니다 퍼즐의 조각을 직접 맞춰보시기 바랍니다